아, 눈부셔. 아, 잘 보여. 어디서든 잘 보고 싶으니까. 난 사진 찍을 때 아무 생각 안 해. 얘가 생각하니까. 자, 모여봐. 오케이, 구글. 광각으로 사진 찍어줘. 모두 담고 싶으니까. 누구야, 넌?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. 불 좀 꺼줄래요? 사진 찍혀. 어두워도 인생샷은 남겨야 하니까. 이야, 똑똑한데, 이거. 오케이, 구글. 음악 틀어줘. 근데 폰이 어디 갔더라? 어딘가 있겠지. 가끔은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으니까. 소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? 들어볼래? 함께 즐기고 싶으니까. 나는 G7. Thank you. LG G7. Thank you.